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어요 주변에 뭐 풍경이 산과 시골이 전원주택이 있고 이렇게 주변에 풍경이 생겼어요 전원주택도 전원주택이지만 여기 이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 우물 같아요 보니까 이런식으로 이 안악네들이 계단을 내려가 가지고 여기다 빨래를 올려놓고 미운 남편 생각하면서 빨래 방망이지를 해야 되는거죠 지금은 옛날에는 깨끗하고 그랬을 것 같아 지금은 보니까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 우물처럼 되어 있네 시퍼런게 녹차라떼가 아니고 개구리 밖 같아 보니까 옛날에 한창 이용될 때는 물이 가득 차 가지고 여기 물길 내려오는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가득 담아 가지고 여기서 받아 먹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우물만 구경했나? 전원주택은 평수가 한 50평인데 한 2억원 정도 들었대요 오늘 이렇게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